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리유튜버 MC선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I Love K-POP이라는 K-POP 댄스 페스티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달 전에 1회 영상을 올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내일이죠 11월 20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제가 2회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설명 영상을 잠시 찍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 MC선아는 미국 댄서들하고 저런 대회를 열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 친구들을 만난 거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물론 이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4, 5년 이상 K-POP 댄스를 추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고 그 열정에 반한 것도 사실이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지금은 학생들이고 일을 하고 좀 바쁘지만요 결국 춤을 열심히 춰서 5년, 10년 후에 꿈이 뭐냐면 K-POP 댄스 클라스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10년 후가 되면은 이 친구들이 한류 전도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K-POP 좋아하는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댄스 클라스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댄스 선생님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댄스를 춘 이런 친구들이 댄스 클라스를 열게 되고 한류를 전파하게 되죠 즉 굉장히 중요한 한류 전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 문화의 전파를 책임지는 그런 댄서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친구들인데 사실 이런 미국 댄서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들을 찍어주고 한국인들과 연결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채널을 좋아하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응원을 받은 적은 없는 거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예인 정도로 잘 추는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자신들만의 어떤 매력이 있는 친구들이긴 한데 그래서 한국 팬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이 지역에서는 유명하지만요 한국인들의 응원을 받다 보니까 한국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응원을 너무 정말 좋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한국을 더 좋아하고 한국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미국 댄서들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응원이 한류 전도사가 될 우리 미국 댄서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한국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댄서들이 참여하는 거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아시겠지만 K-POP 관련돼서는 저작권 채매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저는 수익도 전혀 없고 수익이 0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받는 것도 없고 또 PD분한테 저는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만들고 싶어서 편집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그렇게 이득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친구들한테 저는 그런 여러분과의 어떤 연결성이라 그럴까 그리고 응원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정말 전해주고 싶고 우리 댄서들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너무 순수하고 집안이 막 그렇게 막 넉넉한 집안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근데 그 모든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K-POP을 통해서 다 풀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 이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응원으로 힘을 얻어서 한국을 더 사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내일 이제 I love K-POP 2회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주제가 창의성인데 아만다 같은 경우에는 파킨스병에 걸린 아빠와 함께 댄스를 추기도 하거든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투표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